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사람 없는데 절대로 그런.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냐? 야 많이 춥나 보구나.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약속한 돈은 갖고 왔겠지? 손이 오빠 나 손이 오빠. 가만있어. 손이 보내줘. 너같이 돈 많은 놈들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. 지금. 형 여기서 때리는 거를 약간 맞춰야 될 것 같아. 그래야지 내가 맞고서 약간 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. 안 그러면 중심이 안 돼서. 내가 좀 멀리 날아가야 돼. 약간 이렇게만 하다가. 아 이거 떨어지면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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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스트 면 저기 저 낮은 데서 해. 아 넌 올리지 말라. 여전히 터치. 1명 올리겠습니다. 네 2명 올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뭔가 되게 살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죽겠다고 생각하고서 하는 거 같은데 뭔가 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 같아서 본능적인 움직임이라는 것 같습니다. 네, 눈이 보인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게 꼬부꼬부라고는 하수야. 그러니까 보이게 안 꼬불어야 하는 거야. 정말 나 이런 거? 그렇지. 그게 유지대야. 도망칠 거. 그게 운자물판 없어요? 선희야. 조심해. 형님. 배우고 싶은데. 한 번 불고. 컷. 선희는 여기가 여기가 없어 지금. 여기가 저희도 여기. 원래는 저기서 찍어야 하는데 바다를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그렇지 아 너무 좋네 야 곰인형 상해랑 같이 낸다 어 나 부모가 있어 다른 거 없어? 저거 찍고 다시 찍고 세 번째 포즈가 나왔어요 어? 상우 씨 뭐 먹어요? 상우 씨 혼자 뭐 먹어요? 아이소 아이소 먹어요? 빼빼로요 빼빼로 맞았어요 빼빼로 개인이 된 기분이다 용서해 줄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아빠 잡았어 물고기야 우와 완전 다 끊겼다 줄이 그냥 아예 날아갔는데 줄 우와 와아!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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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내가 잡아! 잡아! 대박! 뭐야! 슬퍼졌어! 슬퍼졌어? 어! 하늘씨도 윈! 너무 아쉬워! 다음에 또 만나요! 또 만나자! 아이고! 또 만나자! 아유 이뻐라! 안녕하십니까